안녕하세요 오피디입니다. 오늘은 가치주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오피디 채널에요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 렛츠 듀잇! 오늘 여러분과 리뷰할 회사는 가치주입니다. 아 막 찾고 찾다가 지금 제일 맘에 드는 회사. 오늘 리뷰할 회사는 도미노입니다. 피자 회사죠.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기름값은 7불이 넘어간데도 있대요. 엄청나게 비싼거죠. 제가 미국 처음에 왔을때는 1불이였는데 1불 20 이랬는데 지금 뭐 기름값 뿐만 아니라 음식값도 올라가고 있고 물품도 올라가고 있고 모든것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값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도 정말 필요한게 뭘까 사람들이 그래도 사야되는게 뭘까 해서 생각해보니까 음식이더라구요. 음식은 어쩔수 없이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같은데서는 뭐 해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식에다가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회사를 찾았습니다. 뭐 음식회사도 아주 비싼 회사를 찾지 않았어요. 비싼 회사도 있죠. 하이엔드 레스토랑 그런거는 이제 보지도 않구요. 지금 서민들이 그리고 정말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음식 먹을 때 그리고 좀 싸게 먹을 수 있는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 피자 햄버거 이런거더라구요. 그래서 쫙 보고 그중에 하나 고른게 바로 도미노 입니다. 이제 이 회사를 고를 때 저에게 있어서 조금 룰이 있었어요. 회사가 좀 싸야된다. 지금 가치주로써 좀 싸야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싼 회사들 중에 성장을 제일 많이 하는 회사가 어딘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회사가 어딘가 찾아봐서 지금 고른게 바로 도미노 입니다. 몇개 회사를 봤어요. 스타벅스도 보고 도미노도 보고 맥도날드도 보고 다 비교를 해봐서 그래서 고른게 바로 도미노 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도미노 피자랑 맥도날드 스타벅스 그리고 텍사스 로드하우스 이게 이제 미국 체인인데요. 스테이크집 입니다. 좀 유명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가격이 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웬디스 입니다. 그 레스토랑들이 성장을 하고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걸 좀 비교해 본 그래프인데요. 지금 도미노 피자를 봤을 때 제일 많이 성장하고 또 떨어진 폭도 좀 커요. 그리고 좀 이제 떨어진게 폭이 큰게 바로 스타벅스 입니다. 스타벅스는 뭐 커피니까 사람들이 뭐 집에서 먹을 수도 있는거고 해서 스타벅스는 좀 뒤로 제꼈구요. 맥도날드랑 도미노가 굉장히 땡겼는데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다. 그래서 고른게 도미노 피자에요. 지금 펀더멘탈은 변한게 없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엄청나게 좀 떨어져줘서 도미노가 제일 마음에 든다 생각을 해서 도미노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도미노가 굉장히 마음에 든게 이 도미노에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도미노에 굉장히 많이 투자한 사람이 바로 빌 에크맨 입니다. 빌 에크맨은 포트폴리오에 회사가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미노고 이 사람이 도미노를 2021년도에 산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 토바이어스 카르러 그 사람이 또 이 도미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이 두 사람이 좀 투자하는거면 그래도 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도미노를 좀 리뷰하고 투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미노에 투자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도미노와 제일 비슷한 회사들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조금 생각한게 파파잔스랑 피자아웃이에요. 아무래도 그 세계가 제일 큰 피자 프랜차이즈가 아닌가 그 세계를 좀 비교해보고 제일 많이 성장하는게 뭘까 제일 많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게 뭘까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파파잔스를 볼게요. 먼저 파파잔스를 보면 파파잔스는 지금 레비뉴가 1년에 한 9%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인 인컴은 80%씩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넷인컴은 317% 그리고 EPS는 33% 근데 리턴헌 에셋이 마이너스에요. 그리고 넷마진도 마이너스 0.6%입니다. 근데 왜 이걸 안택했나 지금 뭐 넷인컴이 엄청나게 오르고 업그레인 인컴이 엄청나게 오르는데 왜 이걸 안택했나 함정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2019년도 팬데믹이 오기 전에 넷인컴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지금 좀 오른겁니다. 넷인컴이 마이너스 한 10밀년 정도 됐다가 지금 2020년도에는 40밀년 플러스가 됐어요. 그리고 이 등치가 좀 작아요. 돈 버는 양이 작아서 성장률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좀 그랬던게 바로 리턴헌 에셋이 마이너스 1.4% 그리고 넷마진이 마이너스 0.6% 그래서 조금 파이낸셜적으로 힘들다 돈을 좀 못 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치아웃을 봤죠. 이 피치아웃은 피치아웃 하나만 하는게 아니라 염이라고 그래가지고 피치아웃이랑 KFC랑 뭐 여러가지를 합니다. 타코벨이랑 그래서 좀 더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요즘 KFC랑 타코벨이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치킨도 많이 들어왔고 또 타코벨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타코 파는 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건 보시면 레베뉴가 1년에 5%씩 늘었구요. 인컴이 6% 넷인컴이 0.7% 이게 조금 마음에 안들었어요. 그리고 EPS가 3.5% 그리고 리턴헌 에셋은 굉장히 높습니다. 29% 아 좋죠 이건 정말. 그리고 넷 마이진도 엄청 좋습니다. 24.8% 그리고 다음이 바로 도미노입니다. 보시면 레비뉴가 제일 많이 늘고 있어요. 레비뉴가 아까 보셨던건 5%인데 이 도미노는 8.27% 그리고 어퍼레일링 인컴은 한 11% 정도 늘고 있구요. 넷인컴이 12%씩 늘고 있습니다. 돈이 새는 데가 없는거죠. 그리고 EPS가 17% 그리고 리턴헌 에셋은 아까랑 비슷하죠. 28% 거의 29%죠. 그리고 넷 마이진도 좀 낮아요. 아까보다. 그래서 11%인데 제가 이걸 다 비교해보고 그리고 도미노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레비뉴가 제일 많이 늘고 또 넷인컴이 제일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손님이 많이 오고 또 손님이 온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잘해서 넷인컴이 많아진다. 돈이 새는 데가 없다. 아니면 돈을 잘 쓴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 그리고 잠깐 인더스트리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 레스토랑 인더스트리랑 그래서 보시면 이 인더스트리랑 모든 수치를 좀 비교해봤습니다. 도미노가 훨씬 더 싼걸 볼수가 있어요. PER를 보시면 도미노는 28 이구요. 인더스트리는 한 696 정도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스 퍼 세일도 보시면 도미노는 3 인더스트리는 5 PEG를 보시면 PEG는 낮을수록 좋죠. 보시면 도미노가 2.8 이 넘버가 작아질수록 Annual EPS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Growth가 더 크다. 하여튼 넘버가 작을수록 Growth가 크고 아니면 PE Ratio가 낮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쨌건 인더스트리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Growth가 더 좋다. 그리고 가격이 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돈 버는 걸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Return on Asset이랑 Return on Investment이랑 그리고 Revenue Per Employee 보시면 먼저 Return on Asset을 볼게요. 인더스트리는 한 6.9% 되는데 이 도미노는 28% 정도 됩니다. 29%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죠. 돈을 더 잘 번다. 다른 회사들보다. 그리고 Return on Investment 을 보시게 되면 인더스트리는 9%에요. 근데 이 도미노는 43%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리고 Revenue Per Employee 그래서 사람 쓰는 거에 대해서 돈을 얼마나 버는지 보시면 인더스트리는 한 28만 불 정도. 근데 도미노는 32만 불. 훨씬 더 돈을 잘 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레스토랑 쪽에서 하는 인더스트리의 에버리지보다 도미노가 훨씬 더 돈을 잘 벌고 Growth도 좋고 지금 P Ratio 가격도 좋다. 그래서 도미노를 택했습니다. 베이식 파이낸셜을 안보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베이식 파이낸셜을 보시면요. 오늘 녹화하는 날이 6월 5일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나오는 수치는 금요일날 클로징 될 때 했던 수치입니다. 보시면 주가가 이제 368불이에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13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리고 P Ratio가 28 아까 보셨듯이 그리고 EPS가 13불 정도 하구요. 그리고 여기도 배당을 줍니다. 많이 주진 않아요. 한 주당 4불 40을 주구요. 그리고 퍼센티지로 보면 한 1.2% 정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13빌리언 달러 정도. 크지만 아주 큰 회사는 아니다. 라고 보시고 그리고 올라갈 길이 좀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지금 싼지 안 싼지 5년 Average 수치와 지금 수치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Price Per Sale을 먼저 볼게요. 5년 Average는 3.8인데 지금은 3.11 싸죠. 그리고 PER 5년 Average는 35인데 지금은 28.23 이게 지금 쫙 보시면 2016년부터 나와 있는데요. 한 번도 20대로 간 적이 없어요. 3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28. 엄청 싸진거죠. 지금 하락장이 오면서 펀더멘탈은 괜찮은데 그냥 주가만 떨어졌다. 라고 보여집니다. Price Per Cash Flow 캐시플로어가 중요하죠. 프랜차이즈니까 5년 Average가 28.6인데 지금이 23.48 싸죠. 25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근데 23.48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좀 안 봤는데 이건 배당 주고 같이 주기 때문에 배당이 얼마나 늘어가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 회사를 사야되겠다 라고 생각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이백을 해요. 이 회사가. 근데 매해합니다. 먼저 배당을 볼게요. 배당을 보시면 2016년부터 나와 있는데요. 2016년도에는 1불 52전을 줬죠. 그래서 계속 오릅니다. 그리고 꾸준히 올라요. 한 번도 떨어뜨린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사가 커갈 때 이 회사는 셰어홀더와 나누겠다. 돈 버는 걸 나누겠다. 해서 배당을 올리는데요. 2021년도에는 3불 76전이었는데 지금 배당이 4불 40전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에 너무 마음에 드는 거 같아요. 이 회사는 꾸준히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이제 셰어바이백을 해요. 셰어바이백을 하는데 매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일두로 나타났는데 퍼센티지로 봤는데 좀 볼게요. 2016년도에는 11%나 했어요. 바이백을 엄청나죠. 2017년도에는 더 했어요. 12.45% 그리고 2018년도에는 뭐 한 4.7% 2019년도에는 2.4% 2020년도에는 4.4% 뭐 계속하다가 2021년도에는 6.4% 그리고 지금 11%로 또 확 올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거 같아요. 셰어바이백을 하는 회사는 정말 튼튼한 회사입니다. 자기 자사주로 이렇게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게 돈이 남아도니까 셰어홀더를 위해서 배당도 높이고 바이백도 하고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닝스타에서 이 회사의 Fair Value가 얼마인지 이 회사의 Intrinsic Value가 얼마인지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모닝스타에서 생각했을 때 이 회사 주가는 400불이면 적당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368불 그 정도 하니까 지금은 트리스타에요. 그러니까 아주 싼 건 아니다. 하지만 Fair Value 보다 조금 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괜찮은 거 같아요. Fair Value를 봤을 때 지금 가격이 괜찮다. 그리고 5년 average량 봤을 때도 지금이 싸다. 저는 그럼 살지 만지에요. 저는 사고 싶습니다. 근데 조금 더 떨어지길 기다릴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락장이고 좀 더 S&P500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Fed가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좀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올린다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가 좀 더 떨어질 거 같아서 저는 아마 이 가격이 한 300불 초반대로 사고 싶습니다. 오늘은 빌 에크맨 그 사람이 많이 갖고 있는 도미노를 리뷰해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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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c,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